그러면 또 이제 그거 말고 위협당하신다거나 폭행당하셨던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현장을 뛰다 보니까 뭐 여러 투쟁의 현장에서 이제 단체로 얻어 터져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로 붙었을 때는 뭐 제가 주로 패죠 예전에 백은종 아세요 백은종 아우 저도 백은종 엄청 많이 쫓아다녔었죠 백은종에 그 수행원이 있었어요 수행원이 이제 등발이 이제 남아나 되죠 근데 그 수행원 놈이 이제 완전히 선글라스 딱 끼고 장갑 이 땀 하나 끼고 김상인 오자마자 나는 한 손에 이제 그 유튜브 카메라 들고 있는데 갑자기 주먹을 날려 대표님한테 주먹을 날려 그래서 내가 이제 팔목을 잡았어요 이 팔목을 팔목 잡고 위아래 위로 하다가 엘보로 위아래 하다가 순간적으로 엘보로 이렇게 턱을 찍어버렸어요 이건 좀 약간 과정이... 아 영상이 있어 너 봐봐 서울에... 아 이건 좀... 아니 내 영상 그 영상 줄게 내가 영상 카톡으로 줄게 어 예수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어떤 의미로 보시기 어렵냐면 365일 중에 한 360일을 아스팔트에만 계시는 소위 말하는 집이 없으신 건 아니죠? 네. 수초동에 집에 있어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워낙 많이 계시는 아스팔트의 전설 김상진 신자유연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번 카메라 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인사가 그게 끝인가요? 아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할까요? 네. 해봐주시죠. 주석! 반갑습니다. 군인이세요? 아 군인은 예비역 대위에요. ROTC 30기로 인관해서 전후방에서 6년 4개월 근무하고 나왔는데 지금 활동을 민병대 사령관이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가끔 군대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대 의원은 어떤 사이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제가 장남컨대 정치에 관심 있는 40대 이상 분들은 김상진 대표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을 7, 8년 이상 아스팔트에서 워낙 많은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윤석열에게 계란을 던지다가 감옥에 간다는 둥 엄청난 활동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계란 던진 적은 없고 계란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기 영상을 10대, 20대, 30대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딱 봐도 조현 씨는 누구지? 이제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계란 두 개 사건은 그 얘기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김상진이 어떤 인물인가? 김상진은 광주 출신이고요. 전남대 나왔고 아루투이 30기로 인관해서 그냥 6년 4개월 근무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어쩌다가 한 10여 년 전에 박원순, 이재명한테 고소, 고발 당하면서 가장 강한 시민단체 쪽으로 들어와서 이들과 항전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들어왔었고 활동하면서 주로 사이버 감시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사이버 감시가 뭐죠? 특히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정치 행위를 발견해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였고 사이버 감시하면서 정교 조회들 저한테 한 40여 명 정도 고발 당해서 처벌을 받았죠. 근데 되게 재미가 없어서 뒤로 가기를 누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에게 합박하다가 감옥 들어가셨다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윤석열을 지키는 무슨 모임이죠?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약간 박쥐 같은 포지션인데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처음에 윤석열을 나쁜 놈 하면서 시위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시위는 많이 안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에 윤석열은 이제 몸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몸통이라기보다는 핫발이 수준의 활동가 정도 검사, 정치검사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갑자기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개당 찬금시켜서 그런데 이제 그런갑다 그러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그때 한참 이슈가 되고 있었을 때 거기 1차 심사기관이 중앙지검이에요. 중앙지검의 기관장인 중앙지검장의 사적인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집 앞에 가가지고 유튜브 틀어놓고 시청자들하고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죠. 쌍방향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심심하니까 그때 당시에 구독자 실시간 방송으로 한 3천명 정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흥분도 되니까 야, 계란 한 판 사와라. 계란 10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놀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를 요구하는 혼자만의 방송 시청자들과 쌍방향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계란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란 가지고 내가 시청자들이 댓글이 올라와요. 차량 남바가 몇 번입니다. 아, 그래. 차량 남바 내가 다 알고 있어. 뭐 그런다든지 이건 솔직하게 하셔야 되는 게 던질려고 하셨잖아요. 아, 아니야. 차량 남바를 거기가 아크로비스타가 대통령이 사자로 있었던 아크로비스타가 문이 두 개예요. 한쪽 문이 있고 정문이 있고 남문이 있어요. 근데 계란을 왜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민민하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계란으로 뭘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계란으로 계란 가지고 이제 들고 있다.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뭘 들고 있는데 던지는 것과 들고 있다는 달라요. 내용이 실행을 안 것과 저희 어두웨이 파켓스테이지에 솔직 단백을 기조로 하는데 오늘 좀 너무 김상진 대표답지 않은 아니다니까 던질 생각은 없었어요. 그걸 왜 들고 있었는데 아이 심심한데 시청자들도 계란 보고 있으면 재밌잖아. 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지금 같이 오신 피디님이 웃고 계시는데 그리고 계란 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있죠. 땅바닥에다 딱 던져서 계란이 팍 깨지는 거 예전에 그런 짜리 있었어요. 티아라 화형이 방출돼서 팬이 와가지고 소속사 앞에서 계란을 던지는 그런 짝이 있었는데 모르시죠? 못 보르죠. 계란 하나 던지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까먹고 실질적으로 까먹었어요. 까먹고 계란 가지고 놀았죠. 그런데 왜 그때 수갑차고 구성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이유가 있어요. 단순한 그것은 혼자만의 방송이고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협박제도 성립이 안 될 뿐더라고요. 왜냐하면 협박이 성립되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협박을 했다로 깜빵인데 협박의 성립 조건이 일단은 사건이 고지가 돼야 돼요. 내가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협박을 해야 돼. 윤석열 지검장이 그걸 받아들이고 놀래고 겁을 먹어야 돼. 그래서 업무를 방해당해야 돼. 그런데 그 요건이 하나도 충족되지가 않아요. 일단은 윤석열 검찰 중앙지검장이 내 방송을 안 봤어. 계란 들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감옥에 쳐넣는 윤석열이 처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혼자 있다 병신된 거고 아니 병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바보가 된 건데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영상을 JTBC에서 9시에 악마의 편집 그러니까 거기서 한 시간 반 동안 놀고 있었던 것을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자극적인 거 야 윤석열아 너 죽을래 뭐 이런 거라든지 돌아다닌다 걸리면 죽을 줄 알아 이런다든지 이런 내용만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9시 뉴스에 때려버린 거죠. 그럼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네요. 그렇죠. 한 시간 반 동안 방송을 하는데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지. 근데 JTBC에서 왜 악마의 편집을 했느냐. 그 전에 손석희 이번에 아웃 됐던데 손석희가 과천의 주차장 뺑소니 사건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그게 좀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 손석희가 과천에서 야간에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과천 경마장에서 거기가 이게 뭔데요? 휴지가 많아 휴지가 말씀을 해주세요. 휴지가 많아. 그 의혹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명예훼손 될 수가 있으니까. 팔씨름? 그런 거 있어. 그래서 그 의혹으로 차량이 과천 주차장에서 빨리 가다가 다른 차를 치고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그 과천의 뺑소니 사건이라 해서 언론에 무작위 보도가 많이 됐고 저는 이제 그 언론의 보도 근거를 가지고 손석희 JTBC 사장 그 잘나간다는 JTBC 사장을 고발했어요. 그 고발한 이후로 JTBC에서 나에 대한 단독 보도만 30개를 꺼냈어요. 아 단독 보도? 단독 보도만 30개요. 이게 공영방송이 아니고 보복방송이지. 그 30개 보복방송 중에 하나가 그 JTBC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계란 가지고 놀던 거 거기서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악마의 편집 몇 개만 커트해가지고 9시 뉴스에 내보내버린 거고 그 다음에 그 후로 무슨 짓거리냐면 JTBC 기자가 법무부 장관 박상기 당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였는데 박상기 쫓아다니면서 장관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보실 겁니까? 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데? 그러니까 박상기가 뭐 알겠어요. 야 그거 조사시켜. 그래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거예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아무나 발동 안 돼요. 큰 조직범죄라든지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검찰총장이 다루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지휘하는 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인데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수사지휘가 내려가고 대검찰청에서 중앙지검으로 내려가고 중앙지검에서 형사 5부로 내려가서 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 그 중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보가 됐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자기가 출근하는 길에 어떤 놈이 왔고 자기 집 앞에서 유튜브를 했는데 자기는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게 요란해졌어. 요란해졌는데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자기하고는 결제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수사지를 자기 직원들이 해. 그러면서 온갖 욕설은 윤석열이가 다 먹은 거예요.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런데 저 그 배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을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거기 뒤에가 박원순 죽은 박원순이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욕을 제가 굉장히 끈질기게 봤어요. 또 시청자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박원순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멋있게 갔잖아요. 섹스를 알려주겠다. 냄새 맡고 싶다. 그게 진짜 알파멜처럼 가버리셨는데 내가 그 여자가 누군지도 잘 알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식구구인이 걸려 안 되니까 그 병역비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가 박원순이가 안철수한테 양보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아들이 현역으로 가야 될 인간이 이제 5급인가 어쨌든 병역처분 변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역처분 변경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상하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강용석이가 붙었어요. 여러분들 강용석은 아실 거 아니에요. 강용석이가 국회의원 시절에 아들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세게 치고 나갔죠. 의원직을 걸었어요. 국회의원직을 걸고 그래서 이제 박원순이가 코너에 몰려서 한 게 뭐냐면 연대 세브란스에서 재신검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점이었냐면 박원순의 주도로 이어졌고 자기가 아는 기자들만 몇 명만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 촬영한 것을 나중에 언론에 쫙 보도가 됐는데 박주신의 허리라고 보여지는 MRI 사진이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 양승호 동남원자력과 방사성과 과장 주임 과장님이 보고 이 허리는 20대가 아니라 40대다. 누가 봐도 이건 40대다. 이거 영상 바꿔치기 있을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또 한 번 다시 이슈가 됐어요. 강용석이 항복을 했는데 그 후에 진짜가 나타난 거죠. 전문가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의혹 제기를 저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했어요. 여러 명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박원순이가 고소를 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대표님을? 나 포함해서 8명을.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가 또 취하를 해. 박원순이가. 왜요? 사건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아 겁만 준 거구나. 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취하를 해요. 그런데 우리 피고들이 어떻게 했냐. 재판 받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요. 8년째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1심 재판 과정상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박주신은 병역 비리가 확실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이빨 부분부터 시작해서 목, 디스크, 그 다음 흉부, 허리 밑에 골반뼈. 이게 달라 보인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박원순 아들의 병역비를 굉장히 심도 있게 캤었고 이게 어찌 보면 박원순 입장에서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완전 가시였죠. 그 배우의 박원순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신다는 거죠. 왜 추측이냐면 그때 박원순이가 두 번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삼양동 옥탑방을 갔어요. 옥탑방 가가지고 쇼를 했죠. 거기서 서민 체험을 한 거죠. 그 서민 체험한다는 데를 저희가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번지수가 나오더라고요. 번지수 받자마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집회신고를 했어요. 한 달짜리 집 앞에서 딱 집회신고를 한 거야. 골목 일대를 전부 다. 그래놓고 그 한 달 동안 박원순 집 밑에서 박원순 거기서 덥다고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아들 좀 데리고 오세요 하고 그 다음에 출근할 때 따라다니면서 박주신 데리고 오세요. 안 무서우세요. 들어올 때 박주신 데리고 오세요. 아니 죽게 아니면 살게.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죠. 거기를 할 때 그 영상들이 참 재밌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청 직원 한 50명 경찰 직원 한 50명 우리는 이제 대여섯 명 둘러싸버리죠 한마디로. 거기서도 끝까지 했어요. 정하면서. 거기서 박원순이 일요일 날 죽배달 시킨 거 공무원들이 죽배달 시킨 거 그게 영상이 한 150만 조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박원순의 옥탑방 쇼는 개차반 난 거죠. 진짜 화가 나겠어요. 개차반 나가지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김상진이를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박상기 아까 법무부 장관 이야기 나왔는데 박상기하고 제가 알기로 박원순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뒤에서 모략질을 한 거지. 이참에 김상진 꼬린 시키자. 그래서 이게 진행됐던 사안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윤석열을 욕도 하시고 계란후두를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하시고 엄청 윤석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여튼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구속시켰고 좀 말도 안 되는 불법 탄핵을 주도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셨었는데 지금은 윤석열을 지키는 회장이란 말이에요. 약간 내로남불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로남불이 나한테 내로남불이라고 외치는 자들도 똑같이 내로남불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소위 말하는 좌파들, 입진보회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정희롱 검사다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시킨 하수인 그러니까 몸통은 아니지만 하수인 검사, 하수검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벼락 출세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부터 싹 바뀌어요. 하는 태도가. 우리는 행위를 봐요. 입을 보지 않고 행위를 보거든요. 그 행위가 조국 수사를 제대로 치고 들어갔죠. 그렇죠. 조국 수사를 제대로 치고 들어갔었을 때 그 많든 입진보들이 뭐라고 했냐면 정희롱 검사에서 나쁜 놈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이프도 건들기 시작하고 장모도 건들기 시작하고 윤석열 본인도 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국 수호집회가 열렸어요. 우리는 조국 구속집회를 했어요. 대검찰청 앞에서 10만 대 많이 붙었죠. 우리는 1만 명 정도 그리고 조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인원은 10만 명 정도. 언론에는 100만 명 보도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만 명 정도였어요. 제가 그 집회를 주최했기 때문에 주관했고. 그래서 1대 10만이 붙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조국 구속을 계속 외쳤고 그 자들은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외쳤죠.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그 주제로 집회를 안 했으면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수사를 못 했을 거예요. 워낙 여론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되는 목소리 맞대응 집회를 해줬더니 언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맞불 집회를 했다. 그래서 조국 구속집회와 조국 수호집회가 열렸다라고 기사를 쫙 내준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인데 그 집회를 이뤄내면서 조국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들어갔고 그 후로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51% 안 믿었어요. 그때도 계속 49%였어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추미애랑 싸우고 여러 사건 가지고 싸웠는데 적극적으로 응원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그때 지금 최강욱이라고 있죠. 최강욱 민정비서관 시절에 걔가 민정비서관일 때 대검 부장회의를 하는데 대검 부장회의면 누가 참석하냐면 검찰총장 밑에 지검장급 부장들이에요. 굉장히 검사장급. 굉장히 제일 세운 최고의결기구인데 거기서 최강욱 기소를 결정을 해요. 그날부터 제가 윤석열을 응원했죠. 왜냐하면 최강욱은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가장 실세죠. 그 실세를 날려버린 거죠. 죽여버리겠다 하고 법대로 하겠다 하고 기소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을 내가 제대로 응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응원 시작한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스토리가 다 있군요. 바뀌게 된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법대로 하는 거 법칙국가에서 어떤 자기의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조국을 자기가 왜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한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 바로 밑에를 또 날려버린 거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날리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응원을 시작을 한 거였죠. 그랬더니 이제 나보고 변절했다고 하던데 입장은 또 바꾼 거예요. 그 좌파들 소위 말하는 입진보들도 똑같이 입장이 바뀐 거예요. 정의로운 검사에서 적폐검사로 바뀐 거고 그리고 바뀌었죠. 서로 간에 입장이 바뀐 거죠. 드라마에 그런 말이 되잖아요.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 보인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변이제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부터 윤석열을 실화했었고 감옥을 갔다 와서 윤석열을 계속 씹고 변이제 씨가 김상현 대표님한테 변절자다라고 비판을 한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진보 애들 정의로운 검사에서 나쁜 놈으로 바뀌었으니 도친겠지는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변이제가 치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신지 변이제야말로 변절자 아닌가요? 변이제가 노사모 활동했어요. 노사모 활동하다 우파 진영에 들어와서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빨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좌파 진영으로 갔죠. 거기서 또 자기가 소위 말하는 진보랍시고 아니 보수랍시고 떠들어 데리고 있는데 이 국한, 선동하는 인간들 패턴이 그래요. 국한적인, 이 조금만한 국한적인 걸 가지고 나는 일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까지는 나의 적이었어요. 윤석열은. 그런데 윤석열 중앙검찰총장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과 법치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걸 응원한 거예요. 큰 틀을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변이제가 지금 주절거리는 것은 굉장히 국한적인 걸 가지고 하는 거고 사람이란 것은 늘 정치적으로 변화를 한 거예요. 중앙지검장 시절의 윤석열과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수의 가치,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시켜가고자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당연히 이 사람은 응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계속 이것만 씹어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것만 보여주는 거죠. 작은 거. 그래서 지가 옳다. 이해했습니다. 큰 틀로 보면 변이제 같은 변절자가 없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아스팔트 활동하신 지 몇 년 되셨죠? 한 10여 년 됐어요. 시민단체가 만 10년하고 한 넉 달 됐어요. 처음에 이 시민활동을 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박원순 이재명한테 고소고발 당하면서 이놈들하고 한번 맞짱 까버리라 그 심정으로 가장 강력한 시민단체를 찾아온 거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저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무섭지 않냐. 너무 소위 말하는 깡? 깡도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딱 까놓고 보면 살아있는 권력한테 댐빈 적은 많이 없거든요. 그게 부당함에 대한 저항이죠.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무섭잖아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니까 박원순 아들 박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게 명백한데 왜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재판에 협조를 안 하고 그 자식은 영국으로 빼돌리냐 이거죠. 이런 말이 또 돕니다. 곧 김상진 감옥 간다. 고소고발 몇 건 당하셨습니까? 고소고발? 건수는 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건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발한 거 고소고발한 거 그다음에 내가 고소고발 당한 거 합쳐서 한 300건데요. 이번에 또 이제 이태원 참사 차묵한 사고였죠.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맛볼 시위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었는데 언론에서는 엄청 쓰레기화 소위 말하는 2차 가해자 2차 가해자의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극우 유튜버적인 또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막 난동을 피웠다. 이런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4.16 그 사건을 겪었죠. 세월호 사건을 세월호를 빙자해가지고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데 시점이 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이었죠. 10월 29일 날 그 12구 참사 대책위라고 만들어졌어요. 시민사회단체 4.16 때 했던 애들이 또 똑같은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 하는 그림이 쫙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과거에 해왔던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이렇게 할 것이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집회신고를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용산 일대 녹사평을 비롯한 용산 일대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들어온다고 공지를 띄운 게 있어요. 그러다 그걸 보자마자 저희가 치고 들어갔죠. 방어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선점 작전이라고 하는데 녹사평에 선점이 들어갔어요. 애초에 저희들이 집회신고를 해놓은 지역이 좋은 장소는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자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데는 육교 밑에 흐름한 자리 안 좋은 자리 외곽진 자리였는데 이놈들이 강제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회신고가 돼 있는데 아 대표님이 미리 집회신고를 한 자리에 네 그러면 이건 불법이잖아요. 아니요 불법은 아니에요. 안 하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 대표님이 하고 계셨잖아요. 네 내가 안 하고 있으면 걔네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자리 틀어버리면 걔네들 자리가 되는 건데 제가 먼저 치고 들어가서 못 들어오게 막았죠. 그 이태현 참사 유가족들이 집회를 하는 거를 아니 그때는 시민대책회의에서 이제 공지를 띄운 거예요. 유가족 이름은 빼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못 들어온다 하고 들어가서 막았죠. 그랬더니 유가족 대표 한두 명 데리고 또 구청 직원 몇 명 됐고 구청에서 협조를 해줬으니 49제만 하고 나가겠다. 협조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래 49제만 하고 나가 내가 양보해 줄게. 그래서 그 녹사평 광장이 있어요. 이태원 녹사평 광장 거기에 절반을 할애를 해줬어요. 여기다가 저기 분양소 치고 49제 하시라. 대신에 절반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나가면 어떡해. 그래서 거기다가 현수막을 친 게 주로 이제 시민대책회의 민주당 정의당 얘네네들을 비토하는 현수막을 걸어놨죠. 문재인 정권 때 14권에 참사가 나섰을 때 민주당은 뭐 됐냐. 조용했으니까. 그때 당시 제도 개선 안 하고 법령 정비 안 하고 뭐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관정부 활동을 하느냐라는 그런 주제 위주로 현수막을 쫙 걸어놨더니 그것을 유가족 2차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토를 해간 거죠. 이제 마녀사냥 몰이를 한 거예요. 그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억울하죠. 패턴 자체가 또 그렇게 들어오는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그마한 시민단체였어요. 신자유연대나 조그마한 시민단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유가족 이종철 대표가 국민의힘의 12구 대책이 담당자 그 위원회 나가가지고 김상진이가 자기 아들을 팔아서 시체파리한다. 돈 벌려고 한다. 이 식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거예요. 아 하지도 아직 하지도 않은 나의 말을 지어가지고 그 수많은 방송 카메라 수십 대 앞에서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울고불고 한 거죠. 한마디로 자식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약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김상진이 쓰레기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방송되면서 2차 3차 4차 확산이 된 거죠. 커뮤니티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신 거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때 이제 그 유가족들의 뭐 국정감사를 하겠다. 뭐 일식으로 돌아가 선거예요. 국민의힘도 또 김상진이를 내쫓아달라 라고 또 쉽게 말해서 강물에 빠진 사람 꺼내줬더니 보따리 내로라고 김상진을 그 장소에서 쫓아내달라. 국민의힘에서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아 네네네네. 우리를 쫓아내달라. 이런 거예요. 거기다 텐트 다치겠다 이거죠. 그런데 국민의힘도 우리한테 전화한 단통화도 온 적도 없을 뿐더러 국민의힘도 우리 편이 아니었고 제도권의 민주당 정의당 그 다음에 언론사의 mbc kbs 오마이뉴스 수많은 놈들이 우리가 이제 2차 가해다 낙인찍기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대형 유튜버들 중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거 없거든요. 선순위 단체가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게 인력이었죠. 인력이 현수막을 쳐놓고 24시간 집회체제예요. 24시간 텐트 안에서 집회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최소 2명 이상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 현수막을 관할하는 데가 용산구청인데 구청장이 우리 현수막을 뜯어가려고 유가족들한테 압박을 받아가지고 유가족 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구청도 우리 편이 아니었죠. 그 수많은 두 달 동안 우리가 지켰는데 마지막에는 유가족들이 우리 보고 적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대한변협이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변호사 한 명 선임을 해가지고 싸웠죠. 그래서 민사재판이 됐는데 우리가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그렇죠. 변호사비를 유가족들이 다 내놔라. 기각한다. 기각 결정 딱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항소를 했어요. 즉시 항소를.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 항소도 철회했어요. 뭐냐면은 애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저놈들이 분명히 법률적으로도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걔네들한테 2차 가해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아라. 라고 이제 저희 이제 직원들이나 조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놈들이 우리한테 가해하는 모습들을 다 치증을 한 거예요.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 만방 쪽으로 깨졌는데 유가족들이 그 재판 결과 나오기 이틀 전에 녹사평역에서 시청으로 도망가버렸어요. 나는 도망갔다는 표현을 쓰는데 철수를 한 거죠. 장소를 옮겨버렸죠. 왜? 재판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개척당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이기고 법적으로도 이기고 그래서 그 녹사평 광장 일대를 지켰고 만약에 거기를 지금 안 지켰으면 지금도 시청 앞에 텐트 많이 쳐놨어요. 그 텐트 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용산 그 자리가 용산의 심장부 같은 데거든요. 대통령 관저에서 불과 2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불과 500m밖에 안 돼요. 만약에 거기를 우리가 뚫렸으면 거기는 반정부 활동의 기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켜낸 것이 윤석열 정권 지지율 안정화에 저희가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음해를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멘탈 쪽으로도 힘드실 거고 멘탈 힘들죠. 재정적으로도 힘드실 거고 유튜브도 채널도 엄청나게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또 여러 번 깨졌어요. 공격이 들어오고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개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안정화가 돼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자리 받기로 약속이 된 겁니까? 전화도 한 적도 없고 차 한 잔 먹어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역할이 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있고 나는 시민단체 단체장으로서 시민단체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제가 찾아서 하는 건데 이 정치사회 시민단체를 이끌어 가다 보면 눈에 보여요. 이 국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가 보이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주변 일대를 집회 무풍지대 집회가 없는 지역 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산을 지킨다는 그런 명분 하에 계속 수호작전이라는 집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차까지 하셨나요? 지금 현재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하는 세력들과는 150자 맞불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용산 봉쇄 작전으로는 70자 대신에 녹사평 제외하고 70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사실 집회했는데 그 집회를 제가 주도해서 이끌어가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커요. 한쪽만 집회를 해버리면 대중들이 한쪽만 그쪽 목소리만 나오는 거죠. 한쪽에서 나와서 한쪽 목소리만 하면 대중들은 거기에 쏠리는 거고 특히 특히 지금 현재 좌편향된 언론들은 그것만 보도를 해요. 국민들은 거기에 호도가 되고 쓸려갈 수밖에 없고 사회 전체가 그쪽으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맞대응 집회가 있음으로 통해서 양쪽의 목소리를 국민들한테 듣게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 맞대응 집회를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커요. 그래서 작년 3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좌파들의 3월 26일 날 집회가 시작했어요. 그 집회가 무슨 집회였냐면 윤석열 취임 못하게 하자. 대선 불복 세력들이었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 세제를 그냥 거부하는 거랑 지금 촛불 집회를 이끌어가는 세력 중에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그 집회를 주도하고 있어요. 민주시민이라는 탈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에요. 그리고 조선일보 등에 보면 그 자들이 북한에서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다. 그 지령 받고 움직이죠. 문구 하나까지도 윤석열 탄핵을 한 때 그 주제 하나까지도 현수막 문구가 지령으로 내려와요. 그런 것을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과 3월 26일부터 맞대응 집회를 150차례를 지금 하고 있고 1년 8개월 동안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이재명이가 행동하라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아스팔트에서 행동하라. 이재명이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이후로 초창기 때 걔네들 집회가 1,000명 이하짜리였는데 그 이후로 2,000명 3,000명이 되면서 이재명의 선거조직이 움직였어요. 그게 다 보도가 된 것도 있는데 선거조직이 움직이면서 작년 10월 22일날 약 2만 명 정도가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고 용산 대통령실로 몰려온 바가 있어요. 그때부터 용산 봉쇄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다 끌어모았을 때 3,500명이 모였어요. 맞불집회를 그래서 용산 일대에서 걔네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막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와서 저희가 막으면 경찰은 중간에 충돌방지를 통해서 경찰 병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걔네들의 행진이 멈춰지는 거죠.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2km 전방에서 걔네들은 대통령 실도 못 봐요. 못 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집회 끝나고 빠꾸를 해요. 전라도 사투리로 빠꾸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 행위가 지금 1년 이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내려왔는데 대통령 집무실에는 가지도 못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못 보고 대통령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혀서 뒤로 돌아가야 돼요. 그 행위를 지금 저희가 계속 패턴화시키고 있죠. 그걸 몇 차 하셨다고요? 70차 돈 엄청 들을 것 같은데요. 돈도 돈이죠. 돈 좀 들죠. 한 5억 들었어요. 1년간. 아니 자리 약속 받으신 거 없어요? 없어요. 갈 생각도 없어요. 근데 5억을 태워요? 왜요? 그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후원자와 저와의 신뢰관계죠. 진짜? 아니 신남성연대도 후원자하고 리더하고 지금 신뢰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고 1억짜리 집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나도. 나도 마찬가지 후원자들이 김상진을 신뢰하고 저 사람은 우리가 후원해준 돈 가지고 집회비용으로 사용하더라. 이걸 패턴화 지금까지 보고 봐왔기 때문에 또 쓰여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유튜브 시청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거죠.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숨을 걸고 몸을 갈아가면서 집회를 해왔고 온라인적으로 투쟁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대표님 앞에서 진짜 부끄러워지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못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벤규 대표의 잠재력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반패미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다 보니까 잘자란 집회들을 안 하고 반패미운동에 대한 집회만 해서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정치사회 시민단체다 보니까 워낙 이슈가 많아요. 그 많은 이슈들을 맞대응하다 보니까 집회가 많아지는 거죠. 대통령실로 지금 들어오는 애들 1년 반 동안 대통령실 지킬 때는 1년 동안 우리가 막은 단체가 꽤 많아요. 소위 말하는 좌파 단체에서 유명한 단체는 다 깨봤어요. 예를 들어 참여연대 그다음에 정의구현 사재단 전국민중행동 환경단체 그다음에 촛불집회 촛불집회도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촛불행동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투기반대 또 윤석열 탄핵을 위한 국민행동 이런 단체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활동을 해요. 그다음에 노조 노조에서는 민주노총 지도부 한국노총 지도부 거기 민주노총 에서는 산별노조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철조노조 다 우리한테 박살나고 나갔습니다. 이거 다 막을 정도면 진짜 칼 안 맞은 게 다행이 아닌가요? 합법적인 방법이죠. 합법적인 방법인데 제가 반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김상진만 어떻게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진영보다는 좌파진영에 악명이 높죠. 악명이 저도 전에 들으면 소리가 노조들은 최근에 저희가 붙어봤어요. 올해 여름에 총파업이 있었죠. 총파업할 때 민주노총 건설노조 금속노조 팡팡이 깼는데 옆에 가서 나발로 지져버리니까 걔네들 집회를 못하죠. 집회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지구들끼리 이런 말을 했대요. 김상진이라고 알아? 알아? 그 새끼 광주놈이라던데? 광주놈이 그럴 수가 있어? 그 후루꺼 아니야? 지나갔던 놈 아니야? 아니요. 그 놈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 나왔대. 대학도 전남대 출신이시죠? 다 나왔대. 그래?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지구들끼리 술 먹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집회하면서 위협당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죠. 저번에 왜 한 번 민주노총 들어가서 얻어터졌잖아요. 저도 얻어터졌어요. 나도 비슷한 싸움을 많이 해요. 근데 얻어터지진 않아. 얻어터지진 않고 주로 패죠. 아 패시는구나. 저는 그때 억울한 적이 또 뭐 있었냐면 저는 5.18 유공자 단체 한 20명한테 진짜 개뚜들게 맞았거든요.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때 광주에서 내가 그때 가서 맞았잖아. 광주에서 내가 집회 친구하러 갔었을 때 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모든 걸 걸고 경찰서 그 정문 앞에서 한 20명한테 뚜덕이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됐다. 이제 이거 보도 나가면 얘네의 폭력상을 입증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CCTV가 없더라고요. 말이 맞아봤는데 그것도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5.18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방송상에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경찰서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폭력 행사를 하는데도 경찰이 정놓고 있어요. 맞아요. 법이 있는 법이요. 무법이요. 무법. 거의 법 위에서 군림한다고 해야죠. 그러면 또 이제 그거 말고 위협당하신다거나 폭행당하셨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현장을 뛰다 보니까 여러 투쟁의 현장에서 단체로 얻어 터져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로 붙었을 때는 제가 주로 패죠. 예전에 백은종 아세요? 백은종? 저도 백은종 엄청 많이 쫓아다녔었죠. 백은종의 수행원이 있었어요. 수행원이 등발이 남아나 되죠. 그 전에 이제 국회에서 걔네들하고 이제 한판 붙어가지고 서로 이제 뻑큐 야지 날리면서 이제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광화문에 나왔네. 이제 이제 그 광화문에 이제 백은종이가 나왔다고 하길래 야 백은종 잡으러 가자 하고 우르르 갔어요. 근데 그 수행원놈이 이제 완전히 선글라스 딱 끼고 장갑 이따마나 끼고 김상인 오자마자 나는 한 손에 이제 그 유튜브 카메라 들고 있는데 갑자기 주먹을 날려 대표님한테 네 주먹을 날려 그래서 내가 이제 팔목을 잡았어요. 팔목을 팔목 잡고 위아래 위로 하다가 엘보로 위아래 하다가 순간적으로 엘보로 개턱을 찍어버렸어요. 이건 좀 약간 아 영상이 있어 서울에 서울에서 아니 내 영상 그 영상 줄게 내가 영상 카톡으로 줄게 엘보로 엘동아 오랜만이야 엘동아 오늘의 취향을 bri 앞에서 공격 자신의 남함 그래도 두근 이라도 정 이 시 지금 이 날 우리 수 수 근데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게 서울의 소리에서 53만 조이 나왔어요. 그럼 깜짝 질문 드리겠습니다. UFC 진출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이 나이 먹고 어딜 가. 나도 군대에서 뚜껑대 출신인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개를 때려가지고 53만 조이가 나와가지고 좌파들은 다 봤어요. 소위 말해서 정치사회 시민단체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파들은 그 영상을 다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53만 조이면 볼 사람들은 다 보거든요. 그래서 김상진이가 한 방에 있다는 거 알아. 좌파들이 김상진이가 한 방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상진 대표님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소녀상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또 이제 먹힌 게. 소녀상 철거주장. 엄청 철거주장을 했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 쓰레기 짓을 골라서만 한다라는 프레임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녀상을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게 소녀상 일본대사관 뒤편에 있는 거. 거기를 개입을 하게 된 게 윤미양이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돈을 준다. 후원금 모금해가지고 사적으로 이리저리 사용을 하고 횡령하고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 배고프다는데 고기는 안 사주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한테 쫙 뿌려주면서 한마디로 대장 노릇을 했죠. 그게 이제 언론에 밝혀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고발도 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집회를 한두 번 하신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꽤 아주. 지금도 거기 집회신고는 계속 하고 있어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저희가 거기가 벌써 한 5년 됐죠. 4, 5년 됐는데 매일 신고가 들어가고 있어요. 집회도 거의 한 몇백 걸 하셨잖아요. 그 앞에 있어요. 거기가 수요일마다 했었고 가끔은 이제 저희가 이제 치도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윤미양과 정의기 형이었는데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을 종북세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북세력. 이 말은 괜찮아요. 모욕죄당 안 돼요. 종북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딴딴해요. 집시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저희가 집회 선순위 단체로도 불구하고 그 자들이 우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집회도 안 하면서 거기서 1인 시위 비슷하게 해요. 그러면 거기가 저희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경찰한테 연락하면요. 경찰 정보가 세요. 경찰 정보가 세서 걔네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경찰 그다음에 시민단체 정치인 언론 이게 꽉 짜여져 있어요. 지금 윤미양 의원이 실형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야 많은 대중들이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인식이 있겠지만 그때 투쟁했을 당시 제 기억으로는 4년 전인데 그때는 완전히 인간 쓰레기 이하칙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주제를 세 가지 주제를 잡고 있는데 하나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받은 돈 다 돌려줘라. 그다음에 윤미양 정의롭지 않은 정의 기억년대 해체하라. 그 대장이었던 윤미양을 구속수사하라. 이 세 가지 주제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쏙 빠지고 진일파 김상진이. 그래서 이제 철거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식으로 하는데 김상진은 철거 주장을 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언론사 그다음에 좌파 유튜버들 상당수 고소를 해놨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도 하지만 저희 자유연대나 신자유연대에서는 윤미양 구속하라 정의 기억년대 해체하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한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돌려줘라.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을 하셨는데 세 가지 주장이거든요. 언론에서는 또 그렇게 안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투력이 좋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저희들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뒤집어 씌우는 거죠. 마녀를 만들어서 마녀선양을 하듯이 내가 주장하지도 않는 위안부상을 철거 주장을 했다. 이 식으로 저를 이제 가짜뉴스를 가지고 매도를 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힘드십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이거 그러니까 저도 제 팬들도 알지만 저희가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나 커뮤니티에서 왜곡하는 거 보면 완전 인간 쓰레기 이하치기로 봤는데 저는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메시지에 대해서 대항을 못 하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 때마다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지 초심을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아스팔트에 왜 나왔는지 왜 나오셨습니까? 좌파들 쓸어버리려고 나왔거든요. 왜 내가 지금 별명이 좌파킬러잖아요. 좌파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진보가 아니라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는 그 좌파를 가장한 그러니까 진보를 가장한 정치 집단을 일컬어서 저는 좌파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 좌파를 쓸어버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알아요. 북한의 지령도 받고 민주노총이 움직이는 것도 알고 좌파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아는데 대중들 같은 경우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고 하면 틀딱 꼰대가 망상증에 걸려서 무슨 요즘 세대에 북한의 지령을 받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김정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김정은이가 자신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만의 분열을 유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증거라든지 뉴스에서 나온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제가 생각하는 게 사이버부대인데 북한의 사이버부대 제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도각을 좀 했어요. 북한하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여론에 개입을 한 게 2008년도부터예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남한의 여론을 이간질을 시키고 선거 때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선거 개입을 해서 포탈에서 댓글 작업 그다음에 공감수 작업 클릭 작업 어뷰징이라고 하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시키는 작업 을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이번에 팩트가 붙었죠. 커뮤니티에 조금만 뒤져보면 조선족들 말들 쓰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약 15년, 20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한국말 잘해요. 지금은 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100% 팩팅이 뭐냐면 얘네들이 선수가 돼가지고 아주 잘해요. 제가 인터넷 댓글 같은 경우는 저희 남성원대가 꽉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천이 5천 개가 찍혀있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베스트 댓글이 있으면 저희가 좌표를 찍으면 그걸 뒤집습니다. 그런데 한창 대선 기간 동안에 저희가 못 뒤집었던 댓글이 다음 포털 댓글이었어요. 다음도 웬만하면 다 뒤집는데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못 뒤집더라고요. 5천 개가 찍혀있어서 7천 개를 찍으면 어느 순간 보면 만 개가 찍혀있고 만 개를 또 찍어요. 우리가 만 천 개를 또 찍으면 또 2만 개를 올라가버려서 이건 도대체 뭘까? 정황만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과 중국 축구 대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한국 사이트잖아요. 그런데 중국 응원 중국 응원 댓글이라고 하나? 중국 응원 체크하는 게 한국인보다 높게 나와버린 거예요. 2천 대 200만이었단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대표님 말씀하신 게 어떤 소위 말하는 틀딱의 망상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오피셜로 많은 댓글 부대들이 들어와 있고 많은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종북 세력 그리고 북한, 중국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북한 사이버 부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초안전이라고 그래요. 초안전, 총력전을 하는 건데 중국의 정부 자산과 민간 자산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댓글 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인적 자원, 자금 지원 이게 지금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예전에는 북한 사이버 부대 활동이 더 많았다고 보면 지금은 중국 쪽이 더 많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걔네들 단체만 해도 몇 천 개고 맨날 하는 것들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도 아닐 테고 물론 세금을 쳐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많은 자금이 어디서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도 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김정은인데 남한 사회가 이렇게 단합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체로 돼가지고 그 나라가 국력이 세지면 자기들이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존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분열시키기 위한 책동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많이 쓰는 게 사이버 부대. 북한의 사이버 부대는 최고 인력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고급 인력들을 데려다 놓고 하이퀄러티적인 해킹 등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좀 하등적인 댓글 부대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에요. 그 선거의 개입은 북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시죠? 그럼요. 개입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전은 국가 대 국가 간에 증거가 잘 안 남기 때문에 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포털에서 우리들이 가끔 목격을 하고 있죠. 그건 당연히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김정은인데 남한 내에서 고정관차 안 키우겠어요? 키우죠. 이건 김일성 때부터 시작을 해온 거예요.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 올라갈 때부터 걔네들 너희들은 공부만 해라. 데모하러 나오지 마라. 키운 거예요. 그 자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곳곳에 지금 그네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음모른 취급받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직접 현장에서 떠보면 알잖아요. 진짜 알잖아요. 아니 그 댓글을 쓰는 놈도 그 놈도 관찰을 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한 시간 반 이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듣고 싶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지 소위 말해서 제가 활동하는 거 좌파들과의 현장투쟁은 재밌어요. 몸이 좀 힘들어서 그러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전에 계양선거 할 때 16박 17일을 계양선거구에 나가가지고 스타렉스에서 잠을 자면서 16박 17일을 거기를 지켰어요. 몸이 많이 피곤하죠. 그리고 좌파들하고 순간순간 계속 투쟁을 언변투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힘이 안 되는데 시민단체 10년 활동하면서 내 편인 줄 알고 같이 활동했는 사람들로부터의 배반, 비토 이런 것들은 참 힘들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실제로 이 아스팔트 바닥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많이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왕따 안 당해요. 그래요? 네. 왕따 안 당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왕따거든요. 왕따? 아, 내가 있는데 왜 왕따. 그때가 제일 힘드셨고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는 할만하다? 네, 할만해요. 할만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저의 뜻을 지금 어떤 분은 10년째 지켜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알아서 1년 됐다. 한 달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활동사항들을 쭉 보시면서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또 그래서 후원하고 싶다 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 응원의 댓글들이 많아요. 제 거 김상균TV에 보게 되면 영상마다 댓글들이 참 좋아요. 그런 데서 힘이 많이 나는 거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1대 130 일화가 있는데 그거 한번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용산 봉쇄 작전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주로 이제 시민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들하고 싸웠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도권에서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들어온 거죠. 호쿠시마 원전수 투기반대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이제 행진을 들어온 거예요. 이재명이요? 네,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한 7천명이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선순위 집회를 딱 봉쇄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경찰이 거기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워낙 빼기 좋다 보니까 이재명이 왔는데 이재명이가 왔는데 그것도 국회의원들 떼거리로 몰고 왔는데 용산 대통령실로 가는 길을 터준 거예요. 기자회견하러 가겠다고 그런데 거기를 내가 먼저 차를 갖다 놨어. 방송차 있잖아요. 신남성년대 스타렉스 같이 생긴 거 그걸 갖다 놓고 이 차를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예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하필 그 앞으로 왔어. 그래서 거기서 농성을 하겠다고 엉덩이 깔아. 그러니까 방송차에 올라가서 어디를 여기를 기어들어와 여기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와 이것들이 하면서 야지를 무작위해 줬어요. 그것을 이재명, 정청래 그리고 최고위원들 다 듣고 쳐나갔어요. 나갔다는 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죠. 도망갔죠.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쪽팔려서 도망간 거예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나? 아니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대장인데. 거짓말 탐지기 같고. 집회 선순위 단체 단체장인데.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재명이 앞에 있는데 안 무서웠다. 이재명이 나만 나타나면 도망간다니까. 내가 이재명하고 드럼통이 안 무서우신 거예요? 10년을 싸웠어. 이재명이가 나한테 고소고발 당한 것만 10건이 넘어요. 이재명이... 이재명을 고발하신 게? 네. 이재명이 못된 짓도 한 거 많아요. 세상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재명이가 김상진의 집요함을 알아요. 저 새끼는 건들지 말자. 김사랑 씨 말고도 김사랑 씨는 많이 당했는데 나는 반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반드시 반격을 해요. 이재명이 나한테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이재명이 김상진 뜨면 도망을 가요. 특히 이재명이는 예전에 나를 신상털이 지시를 했어요. 아 이재명이? 트위터 시절에 트위터 많이 하던 지금 이제 유튜브 시절인데 이거 음모론 아니에요? 아니아니에요. 김상진 올려놓고 이 사람에 대한 신상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까발렸는 거예요. 직접? 직접? 트위터에다가 내 얼굴을 올렸어. 그러니까 그 후로 제 거 뭐 아르투시부고 광주놈이고 뭐 전남대 나왔고 하는데 핸드폰 번호까지 이재명한테 노출을 시켜주더라고.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라고 내가 고발을 한 적이 있고 근데 다행히 그 새끼가 빼기 좋아가지고 처벌을 안 받았지만 그 후로 내가 이재명 만나기만 하면 야 너 나 신상터리한 거 지시한 거 사과해. 이걸 내가 10년 동안 써먹고 있어. 계속 써먹거든. 근데 어찌보면 영광인데요? 이재명이 직접 트위터에 올릴 정도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 트위터 할 때도 굉장히 좀 세게 했죠. RT도 많이 하고 리트윗도 많이 하면서. 어쨌든 이재명이가 나이가 나타나면 도망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재명이한테 이재명이가 김상진이가 거의 지키고 있는지를 모르고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이번 한 번은 치고 나갔어. 도망을 갔어. 근데 작년 9월 18일인가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한덕수 총리를 사퇴하라. 내각 총 사퇴하라는 주제로 민주당 국회의원 130명. 한간에는 7, 80명이라고도 하고 언론의 조선일보에는 130명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130명이 거기를 들어왔어. 근데 그 전에 한 번 치고 20명인가 치고 나갔는데 그걸 제가 놓쳤어요.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 들어오면 땡큐야. 지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그냥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오기 전에 한 시간 전에 통상 경찰에 통보를 해요. 갑작스럽게 오거든요. 근데 한 시간 전에 얘네들이 전쟁기념관 온다고 이렇게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걸 나한테 알려줬어.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제가 방송차 스타렉스 몰고 차로 들어갔죠. 근데 경찰이 처음에 막았는데 한 10분 손에 봤는데 들어가자마자 방송차 켜고 야 이것들아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와. 싹 다 구속해. 하면서 몽그리게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1대 130이었는데 나는 거기에 집회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집회신고가 안 되고 기자회견을 빙제한 집회를 한 거예요.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불법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막아요 대표님을? 아니 경찰도 못 막았어. 내가 경찰들한테 경찰들이 자꾸 막을라 하죠. 국회의원 130명이 왔는데 얼마나 빼기 좋아. 그러니까 여기 지역 경찰들은 이제 벌벌 떨죠. 근데 김상진을 또 막을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이고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못 들게 하면 경찰이 정치중립 위반이 돼요. 당신 정치중립 위반할 거야? 이게 경찰서장 뜻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과장도 말 못 하죠. 그래서 뚫어가지고 그 옆에 가가지고 한 30, 40분 거기서 야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 하면서 유튜브 보면 재미있는 거 많아요. 거기서 국회의원들 130명을 놓고 훈계질을 한 거죠. 일반 국민이. 그동안에 왜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가리 닥치면서 여기 총리를 끌어내리고자 여기 와서 땡깡을 놓고 있느냐 이재명이가 진짜 사람같이 보이디 너희들 거기서 공천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 출근부 눈도장 찍어서 사진찍기 놀이하러 왔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것들아 노무현이가 그 말을 하고 죽었어 이런 말들을 일정연설을 했어요. 그게 상당히 많이 파장이 나갔고 또 그 내용을 보고 조선일보에서 또 써줬어요. 기사를. 오 그래요? 네.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딱 써줬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떠들어대던 유튜브는 법을 지키고 했었고 국회의원들이 미신고 불법 집회를 했더라 이런 내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행안위에서 또 이야기가 됐는데 그날 거기 국회의원 하나 행안위원장이 와가지고 나중에 알았는데 행안위원장이 와가지고 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차 빼 왜 여기다 차를 올려 하면서 막 악을 쓴 적이 있어요. 내가 그놈들한테 야 너희들이 만든 법이야. 너희들이 만든 법. 어? 왜 성질나? 배아리가 꼴려? 배창치가 로그를 해? 나도 성질나 이것들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 하면서 몽그린 게 있어요. 그게 쇼츠영상으로 좀 나왔는데 들을수록 대단하네요. 그 행안위원장이 그 행안위원장이 경찰청장 불러놓고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모욕을 많이 당했다. 능욕을 당했다.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이제 경찰청장을 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경찰청장이 한 말이 있죠. 아무리 국회의원 7, 80명이 오더라도 선순위 단체가 경찰에 신고한 대로 절차대로 집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로 막을 수가 없다. 그건 내 편 들어준 거야. 멋있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깨갱한 게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 지키면서 참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곧 종료 시간이 다가오는데 마지막으로 꼭 이건 내가 어필하고 싶다. 꼭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아스팔트 활동을 하면서 느껴진 것이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각성을 해요. 각성? 각성. 깨우치는 거죠. 이거 엘보 같은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생각에 생각을 좀 더 정리하고 정돈하고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심사숙고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지금 10년간의 활동사항을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이념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론전쟁이구나. 여론전쟁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노출전쟁을 하고 있구나. 노출전쟁이 뭐죠? 우리 주장을 노출시키는 주장. 우리가 지금 sns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출하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톡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내가 활동한 것을 노출시켜요. 그런데 이게 진짜 노출전쟁이더라고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런데 지금 제가 아스팔트에서 활동하는 사안은 어찌 보면 전체 여론전의 일부예요. 아스팔트라는 곳에서 우리 주장을 세상에 펼치기 위한 하나의 목소리.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죠.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서 들어주세요. 하면서 외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또 과거에 네이버 뉴스 편집 자문위원을 냈어요. 네이버 본사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뉴스의 배열, 배치, 댓글의 문제점.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댓글에 국적 표시하라. 그 주장을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문제점을 어찌 보면 최초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시절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뉴스 총량에서 우리가 너무 딸린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깨우친 게 그거예요. 아스팔트 활동에서 시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여론전에서 핵심이 언론이더라고요. 우리 활동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벤규 대표가 신남성연대 활동을 했는데 언론에서 얼마나 부각시켜주던가요? 아니 쓰레기 만들기. 철저하게 외면시키거나 나쁜 것만 찾아가지고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나 십자포화를 마녀로 만들어가지고 십자포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항변을 조중동에서 안 해줘요. 맞아 안 해줘요. 우파 진영의 인터넷 언론사도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직원 수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 지금 언론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가짜뉴스를 공중파 KBS, MBC, YTN 이런 데는 정부에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인사를 통해가지고 사장을 바꾸고 공정하게 해라. 편향적으로 하지 말고 친정부적으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라고 분명히 바꿀 건데 건들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터넷 언론사예요. 인터넷 언론사는 전부 다 주식회사로 돼 있고 정부로부터 규제를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가짜뉴스를 쓰더라도 나중에 이제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마이뉴스를 겨냥을 해서 서울 미디어 뉴스라는 언론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다음에 검색제유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다음 검색제유 심사평가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300% 정도의 기사량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지금 뉴스제유평가위원회가 멈춰 있는데 다음에 이제 법제화한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다음에 심사를 할 때 우리가 무조건 네이버 다음에 검색제유에 합격을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활동하는 아스팔트 활동하는 내용들도 취재를 해서 세상에 띄워서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겠다. 그걸 주제로 해서 지금 그 방향성으로 지금 저의 역량의 일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가 감히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십니다. 근데 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자유연대 그리고 아스팔트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김상진 대표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는 조금만 해도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근데 대표님은 많이 해도 일부분밖에 부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김상진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페이스북에서도 김상진 많이 검색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인터넷 언론사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못하는 그리고 저조차도 못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애국활동들에 도움이 될 터이니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